1월 25일 화요일 진리의 사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사도 바울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다. 교회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차고 넘친다. 예언에 대해 깊이 알고 교리에 빠삭한 사람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성경적 아이큐는 높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가슴 아플 정도로 흔하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지식만 높이 쌓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원하는 진리를 다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을 건드리실 때만 그 진리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구원은 이론으로 얻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오르면서도 여전히 틀릴 수 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세인들은 상당한 부분에 대해 옳았지만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메시야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진리는 올바르게 경험하면 변화를 가져다 준다. 진리를 많이 알수록 더 철도철미해지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리를 더 알수록 더욱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이다. 궁극적으로 진리는 교리나 예언이나 성경해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다. 진리의 궁극적인 표현은 인격이신 예수님이다. 성경이 밝혀주는 빛 가운데서 계속 전진하는 사람의 품성은 갈수록 더욱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순수한 교리를 사랑하거나 올바른 성경 원칙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그 진리에 더욱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진리는 조금도 진리가 아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에 있는 정의권, 스즈키 에리코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구지가와 교회와 스쿠바 학원교회의 영적 육적 건강과 연합 및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